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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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쎄다 얘들 너무 많아 뒤로 돌아가자 어때 오케이 내가 앞장서울게 얘들 괴마나 뒤로 가면 나 실드 깔아줄테니까 어 조져 알았어 저기 위쪽에 위쪽부터 그녀가 변신을 해 아! 야 내가 먼저 죽었어 쟤 피 보여? 다육식물? 힐 남았어 야 거기다 뿌리를 박으라고? 어 그럼 나 죽잖아 아 내가 실드 깔아주고 있잖아 그럼 안 맞아? 어 그 파란데 보이지? 멍청아 아 그 와중에 알쏭 아는 분이야? 어 아프리카로 치면 내 열혈팬이죠 아 그냥 솔저하래 사람들이 답답한가봐 누나 안 박을 거면 그냥 땅케 해요 이런데? 그러면 누나 솔저를 해 내가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게 부자다니면 으악 흠 아우 안정형님 펜하트 감사합니다 또레이서 아우 턱레이서 오우 감사합니다 펜하트 감사합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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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이 되게 많다 어 이 맵 이 게임 맵 진짜 많아요 어디서 오는 걸 족쳐야 할까 이제 여기서 나올 거거든 저쪽에서 문 열리면 풀면 돼 알았어 금방 빠져야 돼 응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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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 벌써 죽었다 거기로 안 나오는 애들이 아 큰일났다 이거 지겠다 왜 지면 안 돼 어 지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지만 누나도 롤 할 때 지면 빡치잖아 어 응 똑같은 거야 아 뭐야 어 보탐 뭐냐 졸라 세네 아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ä 으 와 하늘을 날아다녀 젤라 세네 오케이 아 우리가 지금 엄청 유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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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바 씨바 너무 약해 아니 앞뒤에서 왜이렇게 흐아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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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휴 너무 쎄다 야 이거 전기 막 찌찌찌찌찌찌한 애 뭐야? 얘 완전 개사기야 고릴라? 어 해보면 사기 아니야 아 그래? 어 아 아이 정말 하 하 아 씨 큰일났네 이걸 지나? 10초 남았는데 추가시간 아마 줄거고 아 오케이 이겼다 아 아 얘 잘했다 와 씨 우와 멋있다 어 방금 좀만 더 보여줬으면 쟤 죽었을거 같은데 그래 분명히 끌렸거든요 이거 재밌다 나 이 캐릭터 좋아 솔져? 어 나 솔져 좀 지루할거야 딱히 능력이 없어가지고 힐이랑 그거 잘 쓰고 있어? 수류탄? 어 수류탄은 잘 못쓰겠어 사실 야 근데 나 계속 신기록이야 어 원래 자기꺼 신기록이야 신기록 그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잘하고 있는거 어 늘어나나봐 여자분 안겨 누나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트하 한번 해줘 트하 트하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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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대족장님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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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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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6 얼마나야 76이야? 누나 이거 나 아 근데 나갔다 나 이거 들었는데 어 이 게임 프로팀이 지금 있대 진짜? 어 개충격받았어 아니 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하긴 핫솔도 알파 때 프로팀 있었잖아 세이비지 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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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치에서 놀러오면 퀵뷰 준다는게 사실인가요? 근데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황준이가 여기서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근데 그건 공혁준이라 준거에요 흐흑흐흐흐흐흐흔흐 ceremon 발 흣 오케이 밸런스 어느정도 맞다 네벨 그냥 누나 처음에 나 믿고 그냥 들어가면 돼 이게 데미지 2천마가 주거든 나 너 있는데 없는데 지금 너 어딨어 여기 뒤에 뒤에 따라와 어 이거 보이지 이게 2천마가 주거든 알았어 믿고 들어가면 돼 쟤 기다린다 우리 적팀 근데 그 들어가는게 아니고 근데 쟤들도 이렇게 방어막 있는데 그건 어떡해 근데 거의 그거는 안해 공격쪽에서 이거 저거 운반해야되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 실드 깔면서 들어가는거지 열린다 열린다 5초 남았어 어 호탑 호탑 컷 무라딩 컷 안 돼 안 돼 x2 안 돼 이게 가지마 왜 왜? 왜 가지마 어? 내가 골로 가버렸어 뭔 소리야 야 얘 뭐냐 아아 아 이씨 이 새끼 존나 도망가네 미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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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타요보다 확실히 잘하시네요 타요분 안걸림 제가 좀 가닥이 있어서요 타요가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제가 잘 쏘니까요 일단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? 더 만지렸고 타요분 안걸림 어디가야 돼 이제 오 애들 저기 보인다 평소같지 않다고 내가? 나 원래 이런데 평소에 야 포탑이랑 1대1 존나 못하겠다 이거 진짜 세다 하아 하아 제가 트레이서 들었으면요 아 벌써 저거 옮겼지 게임 끝났지 지금 이미 저거 다 옮겨가지고 저게 트레이서야? 이게 뭐야 트레이서가 그 막 날아다니는 애 아 날아다니는게 아니고 순간이동하는 애 저기 어딨는지를 모르겠어 대박 죽어 죽어 죽어래 개무섭다 아 아 아 나 포탑한테 죽었어 아이 쟤 포탑 왜이렇게 세냐 아 맞다 궁이 있구나 들어가 들어가 대박 대박 와 트레이서 진짜 쩐다 와 와 나 방금 트레이서한테 죽었어요 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 칠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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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 너무 어이없게 여기 여기 너무 포위당해 있어 여기 야 이거 뭐야 야 이 나쁜 놈 야 야 야 아 야 아 야 야 야 야 누가 저기다가 킬 하나 마포탑 했다가 으응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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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화물이 멈춘거야 얘도 짱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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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인아 죽자 아씨 이게 따위네 뭐하는댓까 나 이상한데로왔어 실드좀 채우고 아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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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다 이거 쭉쭉 밀고가자 아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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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되면 을이 아유 도망가자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겠어 야 저거 날라다닐 땐 안 맞아? 응 무적이야 사기 캐릭이잖아 완전 뚫어야돼 뚫어야돼 포탑있다 저게 여기 위도우메이커있어 실드좀 채우고 지금 이렇게 채우고 회복될 때 실드 채우고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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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 Experience 컷 콧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식 궁 썼잖아 방금 썼어요 궁 잘했는데 잘해도 뭐라 그러냐 믿고 들어가 믿고 들어가 이거 밀면 끝나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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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 끝이야 이것만 막으면 끝이야 이겼다 아 다 밀어 넣었는데 아 오케이 이겼다 아 코들기 죽는다 코들기 의문의 1패 와 진짜 잘해 나 혼자 17000딜을 쳐맞았어 되게 많이 맞았구나 맞는거 좀 아니 약간 좀 누나 우리 옆집에 겹박이 타라 여보세요? 응? 우리 옆집에 겹박이 탄다고 겹박이 어 알아 뭐 좀 사줘 한번 놀러갈려고 했는데 물론 걔네 집 말고 너네 집 근데 너 저번에 나 깠잖아 언제 놀러간다니까 너 부모님 온다고 아 아 아 아 미안해 어 으흫 흐흫 으흠 흐흠 흐흐흠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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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실친이죠 흫흫 면식범이에요 우리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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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누나 그만해가지고 지금 체책체책이 난이 났잖아 난리나라고 한거야 다 내 편 만들려고 나 욕먹잖아 다 내 편 만들려고